YTN 해직 기자들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을 놓고 NBA 언론장악에 사법부가 면제부를 줬다는 비난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67만 명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사상 첫 위원장 직선제가 흥행에 성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필리핀에서 열린 참사 저널리즘 총회에서 뉴스타파가 소개한 세월호 참사와 조세피나처 간첩 조작 사건 취재 보도가 세계 언론인들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9% 시민들의 독립언론 뉴스타파입니다. 4대강 사업 등 MBC대의 비리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만 그에 못지않게 역사적인 평가를 제대로 내려야 하는 것이 언론장악일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은 어제 NBA 언론장악에 사실상 면제부를 주는 판결을 했습니다. 2008년 해직된 YTN 기자 6명 중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이들을 해고한 구본홍 전 사장은 뉴스타파와의 인터뷰에서 YTN 사측이 대법원까지 사건을 끌고 간 것이 자신이 노조화 했던 합의의 정신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6명 모두 해고 무효라고 판결했던 2009년의 1심 판결을 받아들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YTN 해직 기자들의 지난했던 6년 투쟁 그리고 남은 과제들을 김성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08년 10월 대량 해고 사태 이후 무려 6년 만에 대법원 판결이 순식간에 끝났습니다. 법적으로는 회사로 돌아갈 수 없게 된 3사람. 이들을 두고 먼저 복직하게 된 3사람. 또 반드시 돌아오리라 굳게 믿고 있던 동료들. 모두가 울먹이며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공정방송이라는 같은 목표로 함께 싸웠던 6명. 복직의 길은 절반에게만 먼저 열렸지만 판결의 의미에 대해선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금 대법원이 어떤 기준으로 3명의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단하는지. 그런데 지금은 그것과 무관하게 해고가 무효로 판단된 3명의 기자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 배석규 사장 그리고 그 배후의 이명박 정부 이를 방관한 박근혜 정부 모두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6년 전으로 돌아가 봤습니다. 2008년 7월 이명박 대통령의 언론특보 출신인 구본홍 사장 임명을 30초 만에 추인한 YTN 이사회. 방송의 독립성이 무너지는 모습 앞에 기자들은 울분을 토했습니다. 노조는 낙하산 사장 퇴진 투쟁에 나섰고 사측은 노종면 위원장 등 6명을 해고했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자들이 무너지로 해고된 것 지난 1980년 전주한 정권의 언론 통폐합 사태이고 처음 있는 일입니다. 노사 간 고소, 고발이 이어지고 노조 집행부가 경찰에 체포되는 등 충돌은 격화됐습니다. 그러다 이듬해인 2009년 4월 1일 해고자 복직은 법원 결정에 따른다는 내용을 포함한 노사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하지만 합의 당사자인 구본홍 사장은 넉 달 뒤 물러나고 배석규 사장이 부임합니다. 다시 석 달 뒤 1심 법원은 6명 모두에 대해 해고 무효 판결을 내립니다. 노조는 노사 합의에 따라 즉각적인 해고자 복직을 기대했지만 사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하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이후 2011년 2심에서 6명 중 3명의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이 번복됐고 다시 3년 7개월이 지나서야 대법원의 확정 판결이 나온 겁니다. 사측은 대법 판결 직후 보도자료를 통해 해직자 문제는 법원의 최종 판단에 따른다는 게 일관된 입장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과거 노조와 합의한 법원 결정이 1심이 아닌 최종심을 의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2009년 당시 노조와의 합의 당사자였던 구본홍 전 사장의 설명은 전혀 달랐습니다. 구본 판결에 맡긴다고 한 것은 구본의 정신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심에서 무죄가 되면 전부 다 인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고 1심 판결로서 저는 대충 이 사건이 끝난 것으로 생각을 했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라 경영진들과의 공감대가 있었다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공감대 이론은 구체적으로 말을 하지 않지만 노사 간의 대화하는 뉘앙스라는 것이 이미 각서를 합의하고 서로가 타협을 했을 경우는 모든 것을 원만히 해결한다는 정신이 깔려 있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배석규 사장이 체제에서 계속해서 2심, 3심으로 올라간 부분들은 좀 안타까우셨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이미 다 끝내고 나왔기 때문에 마무리 대기로 바르고 있는 입장인데 그것이 계속해서 이어온 것은 제가 좀 안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사측은 분명한 해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당시에 또 법원의 판결을 따른다는 거였지 그게 1심 판결이냐 2심 판결이냐 그건 그렇게 그 당시는 안 나왔던 부분이죠. 그런데 그거를 그 당시 구사장께서는 본인도 그렇게 생각했고 경영진하고도 그런 교감을 이뤘다라고 저희한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 부분은 저는 사장님께 여쭤보시죠. 지금 저희 현재의 인력이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거기까지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상황이 아니거든요. 결국 구본홍 사장의 합의를 후임 배석규 사장이 뒤집었다는 얘기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지난 3년여 동안 노조는 해직자 문제 해결을 위한 기구를 수차례 제안했지만 사측은 노조의 사과가 먼저라며 계속 거부했습니다. 사측의 합의 파기와는 별개로 이번 판결은 보도의 공정성을 지키려는 언론인의 노력에 대해 사법부가 재갈을 물린 것이라는 비판이 높습니다. 1심 재판부는 해직기자들의 행위가 공정보도라는 공적 이익을 위한 것이어서 사회 통념상 해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런데 항소심과 대법원은 비록 공적 이익을 위한 목적이었다 해도 사측의 해고가 사회 통념상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똑같은 사회 통념이라는 개념을 1심에선 언론의 공공성에 맞춰 적용한 반면 2심 이후엔 단순한 노사 관계로만 한정시켜 적용한 셈입니다. 순수한 사법적 판단이라고 보지 않고요. 정치적인 의도가 많이 스며든 판단이라고 보고요. 이 사람들은 공정보도를 하자고 해서 해고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오늘 또 사법적으로 해고를 확정시켜주는 것이 저는 공정보도에 대한 인행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에 따라 역시 낙하산 사장의 전횡에 맞섰다가 해고된 MBC 기자와 PD 7명에 대한 1, 2심의 해고 무효 판결도 결국엔 뒤집힐지 모른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선 다음에 대법관 판사가 전부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의 판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이미 판결이 나온 쌍용차나 철도노조 그리고 이번 YTN 판결까지 모두 다 MBC 문제랑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요. 우리 문제에 있어서도 그래서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어요. 이명박 정부의 방송 장악 신호탄이었던 2008년 YTN 대량 해고 사태. 그 이후 YTN의 보도는 어떻게 달라졌을까. YTN의 간판 역할을 했던 돌발 영상은 폐지와 재개를 반복하다가 완전히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해 국정원 관련 단독 리포트는 보도국장 지시에 따라 단신으로 축소 보도됐습니다. 최근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유족을 외면하는 화면과 기사가 누락됐고 일방적인 대통령 찬양 보도가 구설에 올랐습니다. 박 대통령은 다자정상외교무대에서 매력적인 대통령의 진가를 10분 발의했습니다. 최근에만 보더라도 사실 박근혜 찬양 보도를 YTN이 선도했다고 볼 수 있어요. 패션 보도부터 시작을 해서 최근 매력적인 대통령이라는 호칭이 나오기까지 그런 부분들을 보면 보도 시스템의 최소한의 수준들이 아예 다 무너져버리지 않았나. 이런 결과는 YTN 현직 임원들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잇따라 발탁되면서 예견된 것이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홍보수석이라는 위치에 있다 보니까 YTN의 보도국장이나 사장을 임명할 때 거기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YTN 사람들도 홍보수석이 저렇게 잘 나가는구나. 이 사람과 잘 되면 자기들도 잘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암암리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뉴스의 편향성 이런 것들을 가져온다고 봅니다. 법정 싸움을 마친 해직 기자들이 회사를 찾아 동료들을 만난 자리. 6년 전에 공정보도 사수 열기 대신 모두의 얼굴에 안타까움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45세 집이 되고 51가 돼서 호직을 하게 됐습니다. 6명이 다 같이 들어오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러나 무너진 YTN을 다시 세우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분명히 교감하고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별이 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나갈 것입니다. 인간이 좀 걱정스럽다. 이런 걱정도 하지 마십시오.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기에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힘 내십시오. 저도 지금 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스타파 김성수입니다. 민주노총이 설립 이래 처음으로 직선제를 통해 위원장을 선출합니다. 유권자만 67만여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면 가장 큰 규모의 선거입니다. 대의원들의 간접선거 대신 현장조합원들의 직접선거로 지도부를 선출해 고질적인 정파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가겠다는 취지인데요. 민주노총이 이번 선거로 침체일로를 겪고 있는 노동운동의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신동윤 PD가 보도합니다. 전국 단위의 노동조합 단체가 지도부를 직접 선거로 선출하는 것은 세계에서도 드문 일입니다. 1990년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국노동조합협의회 설립 이래 처음 있는 일종의 사건입니다. 유권자만 67만여 명. 공직선거를 제외하고는 한국사회 최대 규모입니다. 직접적인 선거를 통해서 직접 민주주의죠. 우리 조직의 수장을 우리 손으로 직접 선출하자. 그리고 지도부의 지도력을 강화해 나가자라는 그런 취지가 있는 거죠. 민주노총에서 직선제 논의는 10년 전부터 시작됐지만 선거비용과 선거인 명부의 신뢰성, 부정선거 시비 등의 우려로 오랫동안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직선제를 바꾼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선거 결과가 전체 조합원의 뜻보다는 소수 대의원들의 뜻이 관철되는 경우가 많았다. 간선제보다는 직선제가 전체 조합원의 뜻을 반영하는 후보가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본 거죠. 이번 선거에는 위원장, 수석 부위원장, 사무총장 등 3명이 짝을 잃어 모두 4개 팀이 출마했습니다. 현장 조합원들은 기존 간접선거 때보다 관심이 높아졌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반 투쟁 사업장의 세세한 부분까지 관여를 해주고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늘 해오고 있는데 사실 저희 현장에서도 민주노총 단위에서의 어떤 것들이 크게 와닿지는 못하는 상황이어서 그것들은 직선제로 하면 조금 아무래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팀의 후보가 한 목소리로 강조한 것은 비정규직 문제 해결입니다. 일상적인 해고와 저임금 등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지만 민주노총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직률이 10%대에 이르고 있고 비정규직은 900만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 대표성이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다시 돌려놓지 못하면 민주노총이 이제 전진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900만에 이르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기 위해서 민주노총에서 인적 물적 지원을 강화하고 지역본부를 훨씬 더 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함께 최저임금 인상투쟁이라든가 그들의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그런 투쟁에 함께 투쟁에 나서야 합니다. 인류가 재정을 넘어서서 정규직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인상투쟁이라든가 권리와 인권과 그들의 노동기본권을 위한 투쟁에 나서고 투쟁 방식에 대한 의견 차이는 있지만 노사 문제를 넘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넓히겠다는 의지도 공통적으로 밝혔습니다. 노사 간의 문제를 이미 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정권과 이 문제를 단판 짓지 않을 수 없고 그 단판의 과정까지 우리는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는데 저는 반드시 성사시킬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회에서 노동자들이 더 이상 이렇게 짓밟히는 대상이 아니라 이 사회를 정확히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아주 중요한 한 축임을 이제는 선언하는 2015년을 만들겠다. 국민들이 민주노총이 주장하고 요구하는 바가 내 삶과 직결된 그런 요구들이구나 민주노총이 실천하고자 하는 행동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무관하지 않고 나와 같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전하고 홍보해서 공감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겠습니다. 지난해 12월 경찰의 민주노총 본부 침탈 6년을 끌어온 쌍용차 정리해고 합법 판결 갈수록 벌어지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격차 민주노총 내 고질적인 정파 갈등 민주노총의 위기 나아가 노동의 위기라고 불리는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이번 직접 선거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까 국민들이 직선제로 바뀌는 것만 보고 바로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직선제로 바뀌면서 민주노총의 체질이 변화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는 거죠. 다만 당이나 구호보다 구체적인 비전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보수 정권 3년 동안 민주노총은 어떻게 임금 격차를 줄여나갈 수 있는지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연대는 어떻게 가능한 것인지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주노총 정규직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이런 구체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답을 주는 집행부가 나와야 되는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떤 방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했다는 것인지 사실상 투렷하지 않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 직선 투표는 다음 달 3일부터 9일까지 이뤄지며 투표율이 과반을 넘지 못하면 선거를 다시 해야 합니다. 뉴스타파 신동윤입니다. 환영상 신호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반영상 신호는 전혀 없어지고 신동생에 협의했고 지금 아무 명분이 없어요. 지금 10월 27일 한 달 전에 장수를 공유했어요. 영업장수에서 이러시면 안 되죠. 여기가 시민의 건물 아니라고요. 여기가 많이 가는 거예요. 여기가 많이 가는 거예요. 지금 잃어봐요. 유스타버 그리고 오마이뉴스 한겨레 다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언론 분명히 있어야 해요. 하지만 그기세 편에 드는 것만큼 저는 절대 용론 못합니다. 다른 이름도 쓰실 수 있으셨을 것 같은데 서북 청년단을 재건해야겠다고 생각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그겁니다. 제가 서북 청년단은 이미 사실 제가 어리저부터 구성에 맞췄어요. 제가 우리 이 사회에 거짓된 세련들 저는 좌파라고 얘기 안 합니다. 저는 좌파라고 안 싸워요. 아까 넘어 있던 분이요. 어떻게 되시죠? 오케이. 오케이. 왜 저래. 왜 저래. 깝제들 나아. 이제 부터가 드리고 요거 저기 위험할 수 있으니. 야 이거. 도와 이런 거야. 도와 이런 거야. 도와 이런 거야. 하지마. 하지마. 당신이 뭐예요. 당신은 뭐예요. 남차, 남차, 남차 전화 남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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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차 전화 잠시만, 잠시만요 진단하십시오 결정점에서 전입 과장입니다 여러분, 기자여러분, 잠깐 뒤로 흘러주십시오 대한민국이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고 땅에서 쏟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3, 8, 8, 8을 가모은 서북 청년들이 피 흘리지 않았더니 오늘날 대한민국이 존재해서 없다고 저는 오늘도 이 자리에서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수호 만세! 대한민국 종북 좌파 세력 척결 만세! 지난 22일부터 3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제1회 아시아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총회가 열렸습니다. 아시아뿐 아니라 전세계 32개 국가에서 약 300여 명의 언론인들이 참석했는데요. 뉴스타파는 모두 세 분야의 세션에 초청받아 조세 피난처와 세월호,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보도 등을 소개했습니다. 특히 총회에 참가한 각국 기자들은 필리핀에서 벌어진 언론인 피살 사건 5주기를 맞아 현지 언론인들과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필리핀 탐사 저널리즘 센터 설립자이자 미국 컬럼비아대 언론 대학원 학장인 신라코로넬은 탐사 보도가 세상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아시아권에서는 처음으로 열린 글로벌 탐사 저널리즘 총회. 전세계 각지에서 세계 언론인 300여 명이 이곳 필리핀 마닐라에 모였는데요. 여기 뉴스타파도 참여했습니다. 뉴스타파는 비영리 독립 언론기관으로서의 그 역할과 그동안의 주요 보도 내용을 소개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면서 추징금 납부를... 지난해 5월부터 지금까지 50여 차례 보도가 이어진 조세피난처 취재가정 발표는 각국 기자들의 열띤 반응을 이끌었습니다. We've 단재 늘 Brock Siung month reporting collaboration between ICIJ and KCIA for offshore LEAKs project was about promoting not only tax justice but also social justice in Korea.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도저히 믿기지 않은 사실을 추적해 밝혀냈다는 것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을 활용한 전달 방식에도 이목이 집중됐습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보도에도 청중들의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이 글의 고장의 고장의 시스템과 관계가 있습니다. 수업을 위한 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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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개가가 있습니다. 가정의 고장의 고장의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다시 인정되고 사업을 받는 것. 이럴 때 bars이 크게 확인될 수 없을때는 모든 유명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글은 이지나 이것팀의 고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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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도 있으며 필리핀의 한 방송사 탐사보도 기자는 주류 매체가 말하지 않은 부분을 뉴스타파가 집요하게 파고든 점이 인상 깊었다고 말합니다. 뉴스타파는 아시아 탐사보도 인프라 세션에서도 주요 모델로 소개됐습니다. 독일의 한 중견 언론인은 자신도 독일에서 뉴스타파와 같은 독립 탐사 매체를 만들어 보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KCIJ의 골기와의เรime이 하여기 때문에 내용을 предлож이지 않았습니다. 녀석은 이런 강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ário에서 뉴스타파와 대부분의 자유의 메뉴을 만들고, 예를 들어 미국에서 뉴스타파와 함께 명확한 특정입니다. 제가 지속해가 있는 전문가인의 뉴스타파가 있는데 당신이 말한 경우를 구조했지만, 나는 용접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총회에 참가한 각국의 기자들은 권력과 자본의 탐욕을 폭로한 다양한 취재 경험을 소개했습니다 데이터 저널리즘 등 새로운 탐사 보도 기법도 공유했습니다 이 모두가 진실을 보다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진실을 밝히는 길은 결코 평탄하지 않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언론에 대한 테러 이에 대한 공동 대응도 이번 총회의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지난 20년간 600여 명이 넘는 언론인이 피살당했습니다 대부분 부패와 범죄를 취재하던 기자들이었습니다 이곳 필리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5년 전 총격사건으로 언론인 32명을 포함해 58명이 학살당한 사고를 추모하고 그들의 취재정신을 기리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총회에 참가한 기자 300여 명은 진실을 알린다는 이유로 언론인이 목숨을 잃는 일은 더 이상 일어나선 안 된다며 함께 촛불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독재자 마르코스를 타도한 민중혁명의 광장에 타오른 수백 개의 촛불은 테러로는 결코 진실의 입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또렷이 보여줬습니다 이번 마닐라 총회 참가자들은 탐사 보도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한 아시아 지역 탐사 저널리즘 연대 조직을 설립하기로 결의했습니다 뉴스타파 김세범입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국정원 직원 3명이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변호인들을 상대로 제기한 6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전부 각하했습니다 또한 국정원 직원을 대리한 변호사들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입니다 지난해 4월 27일 유성 씨의 여동생 유가려 씨는 민변 변호인담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변호인들은 국정원 수사관들이 유가려 씨를 회유 협박 폭행해서 허위 진술을 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국정원은 변호인들이 사과하지 않으면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막상 국정원이 직접 나서지는 않고 국정원 직원들이 대신 민형사 고소를 했습니다 1인당 2억씩 무려 6억을 배상하라고 요구한 것입니다 고소를 했다는 직원들은 유가려 씨를 수사한 대머리 수사관 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소를 한 직원 중 한 명이 법정에서 증언하면서 자신은 형사 고소를 한 것은 맞지만 민사 배상 청구를 한 것은 몰랐다고 답변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원고 중 한 명을 국가보안법 사건 관련돼서 증인신문을 할 때 민사소송 제기된지 알고 있는지 질문을 했을 때 민사소송 제기한지도 모르고 있더라고요 당사자가 원고임에도 불구하고 민사소송 제기된 걸 모르고 있었습니다 아마 이게 조직에서 돈을 대고 소송을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민변 변호인단 측은 국정원 측에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이 국정원 직원으로서 명예훼손을 당했다는 것을 입증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측 변호사들은 원고인 국정원 직원들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도 밝히지 못했습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이어서 신분을 노출할 수 없다고만 할 뿐 소송 대리권을 수요받은 걸 증명할 어떤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측의 청구를 각하했습니다 또한 소송 비용은 국정원 측 변호인들이 부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국정원은 국가기관으로서 간첩 조작을 저질렀을 뿐 아니라 그 범죄 행위를 밝히려는 변호인들과 언론인들을 끊임없이 공격해왔습니다 법원이 지난번 뉴스타파 취재진에 대한 국정원 직원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한 것에 이어 변호인단에 대한 청구를 아예 각하한 결정이 의미하는 바를 국정원은 새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민변을 공격하는 시도 자체가 소위 말해 터무니없고 흠집내기 시기였다라는 것이 밝혀진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아울러서 지금 변호사들에 대한 민변 변호사들에 대한 징계 청구나 다른 별건 기소나 수사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민변 변호사들을 흠집내고 또는 변론권을 위축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한 소송을 포함해서 지금까지 국정원이나 국정원 직원들이 제기한 소송들은 대부분 기각되거나 각하됐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국정원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기각되자 이후에는 직원들이 대신 소송을 하는 쪽으로 전략을 바꿨지만 그마저도 모두 폐소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각하 결정은 국정원 직원들이 명예훼손의 객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디 국정원이 충분한 교원을 얻어서 더 이상 무분별한 소송을 남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뉴스타파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수요 시위는 1992년 1월 8일에 처음으로 그 한국에 있는 서울에 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이国에 있는 곳을 지지 teşekkür удалось 한 번입니다 이 목소리로 대사관에 있는 곳에서 1.000 km까지는 대부분의 일과의 비공항이 왔습니다 한국에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40.000 km에 있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주의 전국에 있는 시간은 한 번에서 19.000 km까지는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